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화 배우이기도 하면서 우리 사회의 정치 현안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기도 하면서 이렇게 정치참여, 적극적인 사회참여 활동을 꾸준하게 해왔던 김부선 씨가 이번에 또다시 정치권에 말하자면 호출이 된 것입니다. 과거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스캔들을 홍준표 의원이 저격하면서 나타난 것인데 홍 의원이 이재명 기사에게 연애도 무상으로 한다, 즉 무상연애라고 공격한 것입니다. 그동안 무상복지 기본지원 시리즈, 기본주택, 기본소득, 기본대출 같은 이런 것을 내세우자 무상 시리즈를 공격하면서 연애도 무상, 즉 공짜로 했다는 겁니다. 배우 김부선 씨가 이재명 기사와의 과거 스캔들을 언급한 홍준표 의원을 향해서 이재명 지사와의 저의 관계는 분명히 사적 영역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부선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홍 의원님 사적 영역을 정치로 끌어들이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왕에 이렇게 된 거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팩트는 총각 사칭이고 개인적으로 그 남자의 거짓말은 저는 범죄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홍 의원께서 무상 연애 등등 이러면서 조롱할 일은 절대 아님을 알라, 좀 깨어나시고 소통하라, 하고 덧붙였습니다. 이 말을 보면 정말 김부선 씨가 홍준표 의원에게 크게 화가 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팩트를 오히려 더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팩트는 총각 사칭이다. 개인적으로 그 남자의 거짓말은 범죄라고 생각한다. 지금 김부선 씨가 이재명 지사가 총각을 사칭하고 자신에게 접근을 했다. 그게 이제 무상 연애의 핵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유부남으로서 총각을 사칭해서 여배우에게 접근을 했다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미 알려진 사실들이 아주 당당하게 팩트를 이야기하고 있는 김부선 씨입니다. 그럴 거 보면 이게 지금 홍준표 의원에 대한 반발보다는 지금도 여전히 이재명 지사에 대한 아주 많은 그런 잘못된 또는 나쁜 감정이 많이 갖고 있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남자의 거짓말은 범죄다. 범죄. 범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앞서서 홍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이재사의 기본 시리즈를 비판하면서 학위사 연애도 무상으로 하는 분이라고 응급한 데에 대한 반박인 것입니다. 홍준표 의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이재사의 기본 시리즈는 10년 전 자파전쟁에서 덜불처럼 퍼져나갔던 무상 시리즈의 이름만 바꾼 재판에 불과하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홍 의원은 남아메리카 베네수엘라의 사태에 빗대서 차베스는 원유를 팔아서 산업에 투자하지 않고 정류 공장조차 없이 무상 시리즈를 계속하는 퍼플리즘 정책을 정치를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원유가가 폭락하니까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하고 자국민의 10%가 해외 탈출을 한 참혹한 베네수엘라를 만든 일도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 재정 능력이 한계치에 달한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코로나 전국을 이용해서 또다시 무상 시리즈로 국민들을 현혹하는 허경영식 공략은 참으로 걱정스럽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허경영 총재라고 대선 때마다 후보로 나오는 분이 계십니다. 말하자면 국가 배당금 당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배당금을 주겠다. 공략하는 허경영식 공략이 참으로 걱정스럽다. 라고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면서 김부선 씨 스캔들 사건을 언급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학예사 연애도 무상으로 하는 분이니까 말릴 수는 없지만 더 이상 국민들을 현혹하는 기본 시리즈를 안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다. 라고 말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그동안 꾸준히 이재명 지사를 저격하는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에는 웬만하면 아직 때가 아니다 싶어서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동안 양아치 같은 행동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보기엔 책같지 않은 책 하나 읽어보고 기본소득의 선지자인 양 행세하고 글빛하면 남의 당명 가지고 조롱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도 방자해서 한마디 했다. 라고 했습니다. 남의 당 국민의 힘 이 이름 가지고 아주 조롱하는 그 국민의 힘은 어느 국민인가 하고 말하니까 그래서 한마디 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또 지난달 28일에는 형수에게 한 쌍욕 어느 여배와의 무상 연애는 양아치 같은 행동이었다. 이렇게 적었고 이런 행동은 최근 사회 문제화된 학교폭력처럼 10년 20년이 지나도 용서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일에도 기본소득자는 흔히 말하는 사회주의 체제 아래에서 행해지는 대급자라면서 본질을 알게 되면 국민들은 한국판 차베스가 왜 나쁜 퍼플리즘 정신인지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의 일탈 행동들은 지금 홍준표 의원이 계속해서 적고 있지만 그동안 이재명 의원들이 일탈이 쭉 적은 것처럼 이게 그야말로 무용담처럼 거꾸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지금 언급되고 있는 이런 것들은 한국인의 정치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아주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성 문제 그리고 스캔달 그것도 아주 좀 치졸한 그런 거였고 가족 강의, 형, 형수에 대한 쌍욕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리고 지난번 형에 대한 정신병원 감금, 입원 이런 걸 말을 하면서 사실 왜곡 또는 허위사실 유포로 해가지고 그동안 1,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다가 대법원에서 갑자기 무죄 취지에 화기판송을 한 것도 놓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게 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영향력이 아니었을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정치인으로서는 치명적인 결점 같은데 오히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 지사를 직을 아주 뻔뻔스럽게 수행하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이 1위를 탈의하기 전까지는 대권 후보 1위를 달렸던 것입니다.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 수준과 정치인들의 이미지라는 게 정말 이런 걸까? 하고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김보선 씨가 오늘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댓글 말하자면 답을 한 것인데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회초리로 쳤다면 이재명 지사는 몽둥이로 쳤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법적으로 나쁜 사람이다. 범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총각사칭했다. 그러니까 지금 다 들어보면 이재명 같은 사람은 정말 우리 정치판에서는 있으면 안 될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여권에서 지지율 1위로 행세했다. 올라갔다 하는 것 자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게 대한민국의 그동안 주객전도, 가치가 뒤바뀌는 가치전도의 시대에 정말 우리는 이상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검찰이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걸 그걸 막고 인사를 하고 내치고 그리고 급박하고 있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집권을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선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에 열광하고 있는 사람들 아주 뭔가 착각하고 있는 지도자와 착각하고 있는 국민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김보선 씨가 용기 있게 글을 쓴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격을 한 것에 큰 의미가 있는 그런 SNS 글이었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